뉴 진수 정석한 책 AI 신들의 경쟁을 출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철 앵커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장관님 얼굴이 참 좋으세요.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잠시 먼저 근황 얘기입니다. 박영선 장관님께서 중소기업 글로벌 명예대사로 위촉됐다고 제가 방금 저희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축하드리고요. 어떤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들이나 벤처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또 어려운 점도 많아서 그것을 자문하는 자문 역할을 주셨는데요. 일단 미국의 상황만 보면 맨하탄의 아주 고급 식당에 요즘은 코리안이라는 메뉴가 들어가야 이것을 더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K컬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의 스시가 뜰 때와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K-food, K컬처, K-커스메틱 이런 것들이 미국 진출을 많이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대기업들은 알아서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가 무보수 명예지구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큰 역할 기대하고요. 올해 초 반도체 주권 국가를 발간한 데 이어서 사실 얼마 안 지났는데 이번에는 AI 신들린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 발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카메라가 어느 쪽에 있죠? 이 책인데 영어로 표현한 프로덕티브. 학자들이 막 논문 많이 쓰고 책 많이 쓰는 거 프로덕티브하다 그러는데 최근 정치인 행보보다 AI와 반도체 전문가랄까요? 전문작가랄까? 강연자로서 활동이 더 눈에 띈다는 얘기를 들으시는데 이 분야에 이렇게 전념하시게 된 이유 뭡니까? 첫째는 지금 이 타이밍상 이때를 놓치면 한국이 자칫하면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도체는 그동안의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지난 30년간 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반도체에 취해서 다른 것을 생각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 AI는 지금 미국에서는 채찌피트라든가 이런 오픈 AI가 채찌피트를 발표한 이후에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한국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것은 AI 시대를 맞이해서 일본이 팩스 시대에 너무 메몰돼서 그래서 그다음 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을 많이 놓쳐서 오히려 한국한테는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우려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업계도. 그래서 제가 반도체 주권국가에 이어서 AI 신들의 전쟁 책을 쓰게 됐고요. 흔히들 저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반도체 AI에 관심이 있냐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경제부에 같이 mbc와 kbs 양대 방송에서. 그때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제주도 정경련 포럼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반도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세계 최초의 디램 발표. 그거를 제가 이제 발표 제가 리포트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삼성의 거버넌스 문제를 비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반도체하고 친해진 지는 좀 많이 오랜 세월이 됐죠. 자 이번 책 제목이 AI 신들의 전쟁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운영하는 유호연 옥소폴리틱스 대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편집장과 함께 책을 썼습니다. 세 분의 인연 어떤지 또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신 거예요? 이게 좀 협업 방식이 독특합니다. 유호연 옥소폴리틱스 대표는 제가 하바드에서 AI 인 폴리틱스라는 포럼을 할 때 토론자로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정치에 AI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토론자로서 활약도 했고 저하고 그 전부터 인연도 있었고요. 제임스 정 블록미디어 편집장은 제가 하바드 케네디 스쿨에 있으면서 블록미디어에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저희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줌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 당시에는 유호연 대표는 실리콘밸리에 있었고 저는 하바드에 있었고 제임스 정은 서울에 있었는데 이 이슈가 이 세 곳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톡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책을 한 번 써보자. 이제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호연 대표가 녹음을 하고요. 서로 대화한 거를. 대화가 끝나자마자 채치피티한테 이걸 정리, 딕테이션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딕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걸 책으로 쓸 예정이니 일목미연하게 정리해달라. 정리까지 해요? 그럼 정리를 쫙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세 사람이 다시 이 정리된 걸 보고 에디팅을 하는 거죠. 리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반도체 주권 국가는 물론 이제 그 자료는 옛날부터 모아놨기 때문에 자료 모으는 시간 빼고 글을 쓰는데 6개월 꼬박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AI 신들의 전쟁은 AI를 활용하니까 딱 절반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출간을 하시고 또 출간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AI 신들의 전쟁을 쓰기 시작한 게 3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회의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관님은 PC 보급되기 전부터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도 처음에 PC 없었다가 막 이게 우리 노트북 같은 건 없다가 중간에 생겼고. 몇 년도 입사하셨어요? 94년도인데요. 그러시군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에 바로 생겼죠. 윈도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AI를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똘똘한 비설이 이제 둔 셈인데. 그렇습니다. 격세지감 느끼시죠? 그럼요.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도스를 썼거든요. 그렇죠. 그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MBC에서 그 당시에 컴퓨터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저항했어요. 우리가 방송하러 왔지 컴퓨터 배우러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눌렀어야 되잖아요. 눌렀어요. 그런데 기술국장이 딱 그러더라고요. 미래는 컴퓨터가 방송을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센세하게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책 부재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 축출 사건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회사 내 알력 다툼이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판도 반도체 산업 지형 이걸 크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 어떤 사건으로 보신 거죠? 저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 AI라는 것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부터 저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세돌이 구글하고 바둑을 뒀잖아요. 그게 구글의 딥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세돌은 AI를 이긴 유일한 인간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요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똑똑해졌으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오픈 AI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구글의 딥마인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하고 샘 올트먼이 서로 그 당시에는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것이 2015년 1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서 그 전제 조건이 뭐였냐. 우리가 만드는 AI는 무조건 인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이 전제 조건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든 AI의 모든 기술을 오픈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비영리 법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세 가지 합의를 하고 올트먼이 주로 운영과 이런 경영을 맡고 샘 올트먼이 돈을 지원을 했죠. 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 AI가 만들어졌는데 샘 올트먼의 그런 어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딴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나는 오픈 AI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금은 2019년까지 대줘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왜 떠나겠다고 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바로 이 오픈 AI와 같은 AI가 필요한 거거든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이해충돌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 기술을 저쪽으로 다 빼갔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털고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2019년까지 자금을 대줬어요. 그리고 최 GPT2까지는 모든 기술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축출 작전은 그럼 왜 일어났느냐. 여기에 핵심이 바로 AI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AI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이 사회가 이거는 더 이상 샘 얼트만을 우리가 여기서 용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서 축출 작전이 시작됐는데 천하가 딱 5일 만에 다시 백하잖아요. 샘 얼트만이 다시 오픈 AI 다 그립을 쥐지 않습니까? 컴백. 컴백하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게 얼트만의 작전에 다들 속은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그 정확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샘 얼트만의 축출 작전은 AI가 인간에게 과연 이로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재앙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 같아요. 지금 그 AI를 둘러싼. AI 개발 경쟁이 얼마나 살벌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5월 구글이 AI 모델 제미나이 업데이트와 신규 AI 서비스 공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픈 AI가 최GPT4.5죠. 이거를 하루 전에 기습 공개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개발 경쟁의 살벌함 보여주는데 장관님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하버드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체감한 분위기도 그렇게 막 치열합니까?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선점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선점에서 새로운 것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 프레임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인간한테 각인시키는 이걸로 아마도 거의 50%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지난 3월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 소송 일단 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 머스크는 영리사업 중단하고 AI 기술 오픈소스로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고소 내용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계신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를 취하했지만 이 고소장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 책에 상당히 길게 저희가 서술을 해놨는데요. 왜 의미가 있냐? 첫째 AI의 발달사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사이에 저런 알력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 혁명의 뒷이야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소장이 구성이 돼 있어서요. 이것은 제가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 책을 안 사시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장관님은 오픈 AI가 원래 설립 취지와 달리 배타적 조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현재 오픈 AI는 QSTAR라는 비밀 프로젝트 수행 중입니다. 일부 오픈 AI 연구원들이 경영진에게 AI 개발 속도 너무 빠르다 경고하는 서한 보냈는데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이 서한과 QSTAR 프로젝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건가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요. AGI가 등장할 시기가 2025년 말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게리 마커스는 AGI까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1천만 달러 내기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천만 달러 내기요? 그러니까 내년 말에 정말 AGI가 나올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왜 AI에서 이제 정말 인간에 가까운 거를 우리가 AGI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지난 5월에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이군요. 오픈 AI는 AGI. 이거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나요? 위험에 대비해 만들어진 슈퍼얼라인먼트 팀을 정격 해체했습니다. 슈퍼얼라인먼트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인류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팀 해체도 좀 우려되는 지점인가요? 저는 상당히 균형이 깨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산업을 일으켜서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너무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장관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재앙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다. 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룰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데 매진해야 하는 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국회가 지금 저렇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럴 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다 올인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AI 문제를 국회에서 시간을 지체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서 뒤로 점점점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바로 반도체죠. 지금 가장 주목받는 기업 엔비디아고요. 1년 사이에 시가총액 3배 이상 뛰었고. 장관님은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시대까지 준비할 정도로 반도체 전쟁 최전선에서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당분간은 적수를 차기 힘든 정도인가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는 엔비디아의 독주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되게 긴 시간인데 사실은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샘 올트만이 7조 달러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반도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준비 기간이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다만 한 가지. 중국이 최근에 양자 컴보다 이 엔비디아의 A100 GPU를 2,304개인가를 써가지고요.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슈퍼컴을 돌렸는데 이게 양자 컴보다 빠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좀 그럴 듯하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구글 입장에서는 2022년 이후에 개발된 양자 컴은 더 이상 클래식한 지금의 슈퍼컴이 쫓아갈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양자 컴이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어느 나라가 더 먼저 상용화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또 한 번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 승자는 바로 이 인물이나 이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 꼽으면 누군가요? 현재는 AI 신들의 전쟁의 3인 그러니까 샘 월트만,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 황이죠. 그러니까 젠슨 황은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는 것을 지금 죽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한국 얘기 잠깐 해볼게요. 한국에서 AI 전쟁 주역으로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나 기업이 있는지. 옛날에 이제 구글과 맞서는 네이버, 애플과 맞서는 삼성전자 있었는데 AI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지금 저는 그 부분이 가슴 아프고 이게 이제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상당히 딜레마인데요. 기업가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단지 AI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지금 합작으로 네이버가 칩 설계를 하고 삼성전자가 제조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텔도 같이 합류되어 있는데 이 팀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적 열망인데요. 현재까지는 과연 이 팀이 우리가 오픈 AI나 구글의 재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쏘버린 AI를 만들어야 되냐? 쏘버린 AI라는 화두가 요새 등장하고 있는데 쏘버린 AI라 하면 이런 채찍비트라든가 구글의 재미나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독자적으로 혹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제 AI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국가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쏘버린 AI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특정 분야를 특화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한글로 된 AI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쏘버린 AI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보면 SK의 최태원 회장이 AI에 꽂혀서 엄청나게 이 부분을 파고들고 가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쏘버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과연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것의 플랫폼이 잘 구성되어 있냐? 데이터 생태계가 제대로 돼 있냐?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이 충분하냐? 이런 여러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민간 학계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갈 길을 좀 더 토론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319 님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AI 정치인이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AI 정치인. 나온다고 본다고 대답해 주셨고요. 0.419 님은 박영선 장관님 찐 팬입니다. 똑소리 나는 장관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 길을 찾을지 조언을 해 주세요. 지금 AI 정치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셨는데요. 제가 왜 나온다고 대답했냐면요.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옵니다. 이 AI 에이전트 시대는 더 쉽게 설명하면 챗봇. AI 비서가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챗봇은 시키는 일만 하는 거지만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알아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피자를 시켜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피자를 골라야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오면 내가 무슨 피자를 좋아하는지 그 AI가 데이터로 다 알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치즈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형 시대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이런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비를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지금 역량을 집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간이 지났는데 전종철 앵커의 직권으로 딱 한 2분을 더하는 겁니다. 앞으로 1분 정도 더할게요. 장관님은 하바드 케네디 스쿨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세계 각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 현상을 극복하는데 챗, GPD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내용인지 그건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조금 전에 설명한 AI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면 저하고 전종철 앵커하고 뭔가 협상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의 에이전트와 전종철 앵커의 AI 에이전트가 나서서 사전 조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면 감정이 이입되지 않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면 우리 둘이 그때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이것이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저렇게 극한 대립, 양극화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님께서 AI 얘기를 하면서 정치의 양극화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시죠.